이번 주 최악의 맛은 일단 주가가 하락한 종목으로 찾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. 맥스로텍입니다.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힘든 또 1주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결국은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밟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맥스로텍은 특수목적용 기계 즉 로봇 제조업체입니다. 그런데 코로나 19라는 사태가 불어닥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라든지, 이런 매출 부분이 꺾일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면서 결국은 기업이 버티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맥스로텍이 상장 폐지 결정을 받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좀 기각이 됐습니다. 물론 그 이후에도 맥스로텍이 한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어요.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고요. 기본적으로 나온 내용 보면 정리 매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수순이라는 거죠. 이 맥스로텍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. 기업에 대한 매매를 하실 때 내가 단타를 칠 게 아니라면, 매수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보유해 나갈 거라면 그 기업의 재무 분석은 필수다라는 거예요. 제약바이오주는 적자가 나고 있다고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. 제약바이오주는 적자가 워낙 많잖아요. 그런데 제조기업이 연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.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면 상관은 없어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언제 실적 개선될지도 불투명한데 계속해서 부진하다라면 그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양이 약간 보수적입니다. 그래서 잃는 걸 엄청 싫어해요. 그런데 잃지 않아야 결국 벌 수 있어요. 항상 개인 출입자분들께서도 이 종목 사서 얼마 벌어야지 이것보다 이 종목 샀을 때 최악이면 어디까지 떨어질까.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자산을 지켜야 버실 수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든 간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매매하시고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그 뒤에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. 항상 보수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